불꽃 문이. 불꽃이 되어있죠. 여기 뭡니까? 지금 멀어 보여요? 여기 하나 보이잖아. 그렇죠. 불상이죠. 자, 이걸 여러분들이 광배에 보면 언제나 이런 작은 불상들이 놓여져 있어요. 이걸 그냥 하면 잘 안 보여요. 우리가 지적을 하면 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분이, 이 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세의 우리나라의 국보 74분.